가위가 살아있는 역사, 코요테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1위 후보는 잠시 후 LED 화면에 1위 후보 발표 장면이 뜹니다. 그 후보들을 보시고 해당 1위 후보의 공명을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공명이에요. 가수 이름 얘기 안 해도 돼요. 공명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일어나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음악 방송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뭐야? 2017년 5월 18일 M 카운트다운. 순서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한해. 덧덧. 그리고요? 릴리 릴리. 50% 정답. 어? 정 종민. 정 종민 안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저 종민. 아, 저 종민. 덧덧. 그리고요? 위너의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는 다른 데 아니에요? 아이콘. 아이콘 씨 아닌가 봐. 넉살. 넉살. 뉴 페이스. 그리고요? 아니야 아니야. 릴리 릴리 릴리? 50% 정답. 뭐야? 어, 됐듯이 아니었네. 17년? 아이씨 뮤비에 신경 씨 친구분이 나오죠? 어? 아는데? 아는데? 병원이 병원이 병원인데. 원래 이 노래가 타이틀곡인데 또 노래들이 막 떠가지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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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어? 나 지금 얘기하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알아요. 페카. 페카. 싸이의 아일러빗. 그리고요? 위너의 리얼리 리얼리. 어? 아니야? 뭐야? 러빗 맞지 않나? 러빗 맞지 않아? 자, 저희는 지금 제목만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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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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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잇! 아이 러브잇! 그리고요? 리얼리 리얼리. 정답입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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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러브잇! 러브잇! 아아! 이 노래 춤 뭐더라? 러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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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야! 맛있겠다! 동현이 봐 주소먹는 게 전문이야. 주소먹는 게 전문이야. 아우 야! 생크림이 쫀쫀합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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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달고! 1 arrests! 지금 벌써 손닦아요? 결승전이라 손으로! 한 발 먹으려고.. 하우아구! 아 그런데! 결승전 세 분이 미리 닦으시면.. 진짜 그렇게 먹어요 bilo씨 받으면! 형이 나도 내가.. 어떻게 먹을 거야 김동じ임? 그렇지! 그렇게 먹어! 그리고요! 오케이! 어떻게 먹을 거야? 깜짝이야! 달가리 3형제! 달가리 3형제! 달가리 3형제! 아직 엄청 막! 군일이 강 remar anyways! 누나 외롭게. 많이. 더해. 점점 더해. 점점 더해. MBC 음악 캠프 1호 호호 호호 주세요. 음악 캠프야. 코요테 김용중입니다. 코요테 김용중입니다. 신지! 그리고요? 그랬나 봐. 실패.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코요테가 나왔는데. 코요테 문제. 못 맞히잖아. 종민. 코요테. 아니, 이 가수 얘기하지 마. 아, 가수 얘기하지 마. 고개를 흔들면 그 단어가 사라져요? 아니, 안 했다고. 흥부해서 묻는 거예요. 안 했다고요. 없다고요. 그 얘기 안 해면서 세목도 얘기 안 해. 자, 뭡니까? 2개 다. 그리고요? 그랬나 봐. 실패. 제로. 제로? 제로, 제로. 이거 봐요. 코요테는 지금 모릅니다. 워낙 히트곡이 많아서. 아니, 김용중 씨 걸 모르겠어. 나는 이제 우리 거는 맞는데. 어, 한번 던져봐요. 아, 그러면 뺏기잖아요. 아, 던져봐. 아, 던져봐. 오케이. 던져봐. 불꽃. 그리고요? 그랬나 봐. 세윤. 세윤. 불꽃. 그녀가 웃잖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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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거야. 도와줘.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서 도와줘, 나가서. 황현아도 도와줘. 아, 싫어요. 나가서. 도와줘. 내 사랑은 너로. 내 사랑은 너로. 내 사랑은 너로. 손 닦고 한 입에 먹어야지. 오, 한 입만. 우리 멤버들 잘 주워 드시네요. 근데 그녀가 웃잖아. 그래도 기억나죠? 아니요. 저희 사실 그랬나봐만 엉불러. 그랬나봐만 고쳐서. 아, 아따. 그녀가 웃잖아. 정말 이제 노쇠했나 봐. 노쇠했나 봐. 못 하겠어, 이런 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어. 아, 힘들어. 똥 싼 거 같아. 선생님. 동굴 나갈 때는 서로 좀 보지 말죠. 문제입니다. 뒷쪽, 뒷쪽. 뒷쪽, 뒷쪽. 뒷쪽, 뒷쪽. 뒷천년대. 뒷천년대. 멀리 가볼게요. 멀리, 멀리. 뮤직뱅크로 갑니다. 뮤직뱅크로 갑니다. 뮤직뱅크로 주세요. 뮤직뱅크로 이릉무보. 샵, 코요테, 백지혁. 계속 나와. 샵, 샵 뭐야? 텔미텔미. 그리고요? 순정. 그리고요? 정민. 정민. 텔미텔미. 지금 저 사진 속에 종민 씨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압니다. 시련. 그리고요? 시련. 새드살사. 80% 신지. 이거 가져가요. 잘 됐어. 그리고요? 시련. 새드살사. 20% 정도. 어? 어떻게 줄었지? 아니, 30% 해야지 왜 20%가 나오지? 33%인데. 33%인데. 23%라고 하지? 제 사대를 잘. 퍼센트 따지지 마요. 3개니까 33%인데. 뭐가 틀리는 게 알잖아. 내가 뛸 거야, 출연 중에서. 셋째! 텔미텔미. 시련. 부담. 부담. 부담이다. 특수 기호가 하나 들어가는데. 자, 어디 한번 넣어볼까요? 시련. 김에다, 이제. 오케이. 텔미. 전쟁이나. 전쟁이야. 옆에 보세요, 옆에 보세요. 지금 난리 났어요. 옆에 보세요. 어디, 어디. 텔미. 슬래시? 느낌표. 텔미. 텔미. 그리고요. 시련. 부담. 축하드립니다. 대단하다. 여러분, 뭐라고요? 나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너만 바라본다 했잖아. 넌 나를 사랑한 말 괜찮은 거니. 컷. 괴로움에 취해서. 고. 고. 넌 나를 사랑했었어. 널 버릅니다. 넌 나를 사랑해 왔어. 좋다. 드디어 10기가 맞춰됩니다. 드디어 달라리 하나 가져가요. 아까 20분 어떻게 나오고, 예를 들면? 그거가 중요한 거 아니야? 드디어 옆에 달달이 멤버 달달이 삼형제 세월간인 스타일 김동현 어떻게 먹을 거라고요? 백악관 어떻게 먹어요? 종민 제발 먹었으면 좋겠다 다음 고요 민간인 나가야 돼 민간인들 오케이! 사태은 코요제 조카에요? 애기 애기 조카가 살짝 삐친 거 같은데 알아요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나래 빨랐어요 나래 빨랐어요 I love you 그리고요 디스크왕 실패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를걸요? 형 이건 저밖에 모릅니다 양심이 있으면 맞추면 안 되지 왜? 이거는 백악관 없을 때여서 정원합니다 제발 제발 맞춰주세요 일단은 하세요 기회를 먼저 줄게요 어? 콜센터에 두 분자 많잖아요 그치? 자 문제 교체합니다 문제 교체? 문제 교체할게요 문제 교체할게요 문제 교체할게요 어? 장난책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 교체합니다 오케이 빨리 맞춰 아니 국민청정상 꼴대기시면 안 돼요 문제 교체합니다 3초 기회 드릴게요 안 그러면 문제 교체합니다 3 2 1 1 비상 아니에요 50% 정도 뭐야? 세상에 세상에 맞아 아닙니다 맞다니까? 아니야 태현이 아니야 자 맥라이언 아니야 우리가 1위 I love you 실패 I love you 태현 선배 게 아닌 거야 차태현 선배 게 아닌 거야 차태현 씨가 1위 후보에 올린 게요 몇 번 했어 다른 노래도 있어요 거의 없는데 힌트 없어요 힌트 힌트 I love you 복면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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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 나래 그렇지 어게인 투미 비상 초승 뭐야 콜록해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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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태현 씨 희진하시고요 첫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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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콜록해 오 콜록해 오 오케이 고 고 오 오 오 의상은 지금 비슷해요 고 오 오 비싸다 오 비싸다 오 비싸다 마지막 앤디! 이소라! 오게인! 오게인! 아니 근데 저희가 말하는 거 계속 다 하는 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않습니까? 잠깐만! 여기 그림이 좋잖아. 달달이 삼형제, 이제부터는 저기예요. 남은 카스테라는 3개. 멤버는 4명. 다음 문제! 옛날 건 좀 아는데. 보여주세요. 도대체 코요테는 1위를 몇 번 했던 겁니까? 도대체 코요테 1위를 몇 번 했던 거예요? 400 대 350. 이거 이날 저희가 1위 한 날이에요. 대기실에서 받았을걸요? 맞네, 뒤에 대기실 있네. 자, 마치면 돼요. 이때 김종민 씨 있었습니까? 둘 다 있었어요, 둘 다. 둘 다 있었어요. 둘 다! 아니요! 아니 저게. 아니야가 뭡니까, 둘 다 있었다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1위예요? 코요테가 1등 했어요. 딱 한 번 1등 했다고? 이 날 했어요. 딱 한 번 1등 한 노래야. 딱 한 번 1등 한 노래야. G.O.D를 우리가 2인정 했다고? G.O.D가 무슨 노래였어요? 동현! 동현! 그걸 얘기하면 정답을 얘기 삼았는데. 백칸 씨. 나 얘기할 뻔했네. 아쉽다. 아쉽다.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동현! 동현! 어머니께. 그리고요? 순정. 실패. 음악 캠프. 넋살! G.O.D가 뭐였지? 길 디스코왕. 실패. 자, G.O.D 힌트 들어갑니다. 울트 trouve 나가니까 esperar 이렇게! 어흣 자이라니까요. 아, 나 노래 알아. 어흣. 어어! 어흣 아흣! 아허, 아허, 어허! 어어, 어어! 어어. 어흣! strategies such a big. 시작! COD! 아니, COD 이름 이야기하면 안 돼요. 흔들어요. 그렇지. 흔들어요, 그렇지? 그렇지. 미안합니다. 헷갈릴까봐. 지금 헷갈리실까봐. 지우개, 지우개 기준이 썼어요. 네, 지우개. 지우개. 보통날 빙고. 어? 정답입니다. 아, 빙고, 빙고. 이 거리에서 너를 보내기 전에. 또다시 혼자 가겠지. 가장 한 명의 내 품에서. 은종히 울려 퍼지는 앤반밤. 눈물을 널 그댈. 김종인 정답. 드디어. 드디어 달달이 송영재의 맏형. 종민 씨가 먹게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축제야. 혼자 생일이야, 지금. 어디 먹을 거예요? 그렇게. 너무 좋아해. 동동거리는 거 봐.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너무 좋아. 이제 투세요. 이제 옆에서 뺄까스라고 부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지, 이거지. 진짜 맛있다. 달달이. 아, 진짜로. 남은 멤버는 3명. 카스테라 밤은 2개 남았습니다. 아니요, 저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몇 번 할 수 있어. 계속 한 번 참고 했었잖아요, 우리. 주세요. 코요테는 1등을 몇 번에 한 겁니까? 코요테는 1등을 몇 번에 한 겁니까? 끝났어, 끝났어. 이건 끝났지? 백컴. 허그. 그리고요? 디스콩.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뭐라고요? 허구라고 한 것 같은데? 뭐라고요? 허그요, 허그. 퀵션, 퀵션. 잠깐 아까도 막 대쉬, 대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중요하다. 허그일까요? 허그, 허그. 허그? 허, 그다음에 그네 할 때 그. 아, 오케이. 허, 그네 할 때 그. 그리고요. 허는 무슨 뭐 할 때 허예요? 허는 무슨 뭐 할 때 허예요? 무슨 허자? 허... 헛소리? 허... 헛소리? 허... 헛소리? 허... 헛소리! 그건 허시잖아요. 그럼 헛구지. 허하다의 허허. 그네 할 때 그. 그리고요? 허그. 그리고요? 허그. 디스코, 왕. 디는 무슨 디예요? 디는 비타민 D. 그리고요? 스리랑카에스. 호! 호요테 코. 왕. 왕. 왕, 주변 왕. 잘한다. 역사 잘한다. 아, 왜 그냥 진짜. 야, 왜 맞춰보네. 쇼리 주변.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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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좋아. 좋아, 좋아. 고, 고. 좋은 점이 언젠간 사회 준비한. 호들입니다. 리타민 D의 위치. 스리랑카스. 골대고 왕. 하스위 하스위. 처음에... 헛끄. 제가 언제 헛끄 했어요. 내가 언제 헛소리 그랬어 아니, 헛소리예요, 언니가 무슨 공연이에요? 그게 맞지 않잖아요, 어긋나 있잖아요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이게 왕중왕의 전이지 뺄까, 김동현 오랜만에 마지막에 지금 주먹에 땀을 쥐게 하는 너무 떨리네 진짜로 너무 귀해가지고 이제는 두 명 남았으니까 모의의 몸, 모의의 몸을 다 한 글자씩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룰이에요 자, 룰이에요 넘으시면 오래로 지나가지 아니, 근데 틀리면 안 돼요? 아니, 안 틀려요 계속 춤추고 나가야 돼요? 아, 진짜? 그만 말 걸어요, 헷갈면 그만 말 걸어요 말도 못하고 말 걸지 말라고 하고 동갑이에요? 몰라요?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81? 오, 친구네 아, 근데 아니, 더 웃긴 거는 저번에 만났을 때 저렇게 했거든 아, 진짜, 잠깐만 아니, 코에트는 왜 누나만 추억이 많은 거예요? 나 혼자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어 텐션전 호영 말도 못 걸게 해요 주세요 너무 엉스러워 2003년 음악 캠프 오케이 1위 후보 공 그리고 렉스입니다 왔다 왔어, 그럼 정답 동현 동현이 빨랐어요 정답 안 됩니다 이름 외쳐야 돼요 태양을 피하는 범 범 범이요? 범? 범? 실패 백화 백화 아까 가지고 말하라고 했냐 아니요 형이 아까 누구에 뭐 하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그거는 이제 그 글씨 할 때 태양을 피하는 방법에 태 태양을 피하는 방법에 태 태양을 피하는 방법에 태 아니, 아니 태양을 피하는 방법 아, 미치겠어 이거 아, 미치겠어 나 못해 나 못해 아, 나 못해 어지어지네 아, 난 또한지 먼저 정답을 맞히고 물어봤을 때 모모의 모모 모모의 모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아파 자, 시-착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요. 애송이. 이제 천천히 갑니다. 먹기 갑니다. 태부터. 태부터 갑니다. 갑니다. 시작. 태극기 할 때 태. 그리고요. 양고기 할 때 양. 그리고요. 을. 을사조약 할 때 을. 야 을이 없었는데. 그리고요. 그리고요. 쓰리. 비비탄 할 때 비. 실패. 실패. 피비탄이 아니에요. 피비탄이 아니에요. 비 비탄이 아니에요. 비 비탄이 아니에요. 비. 비하는 방법. 하지 마. 가수 비. 비비탄 비. 태양을 비하는 방법이라고. 아니. 김 동현 시작. 태양의 태. 양고기 할 때 양. 놓고 따라하면 안 되지. 을사조약에 을. 그리고요. 피. 쓰리. 투. 실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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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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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쓰고 할 때 하. 그리고요.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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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투. 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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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피. 하하 형 할 때 하. 나는 할 때는. 그렇지. 그리고요. 방과 할 때 방. 그리고요. 법. 법학과 할 때 학. 허. 실패. 도장. 천천히. 천천히. 침착하게. 갑니다. 시작. 너는 할 때는. 그리고요. 방학과를 할 때 방. 그렇죠. 법원 할 때 법. 오케이. 에소희 갑니다. 끝났다. 오. 애벌레 할 때 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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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